어렸을 때부터 아빠는 제게 영웅이었어요 멋있었어요 당연히 닮고 싶기도 했죠 그냥 너무 좋아서 좋아서 시작부터 했어요 원하는 게 있다면 기다리면 안 돼요 일단 시작해봐요 그렇게 첫 시작들이 모여 정말 꿈꾸던 곳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내딛다 보면 함께하고 있어요 시작은 혼자여도 더 이상 혼자가 아니죠 고비가 올 때마다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일단 시작하자 해보자 그게 제 마인드였던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시작해 스타트 썸팅